슈퍼랜덤 슈퍼랜덤 아이언클레드 슈퍼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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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꽃 블리트 날먹 어 들려보네 근데 이걸로 심장 크리트 할까? 이도류를 넣을까? 연사를 넣을까? 이도류는 덱 지저분해질거니까 연사가 더 깔끔하겠지 재물? 이거 뭐야 이게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부적 부적 이게 어디까지 먹힐지 사격수비 대신에 다른 카드를 넣었으니까 강한건 당했는데 강한건 당했는데 사격수비 대신에 다른 카드를 넣었으니까 어디까지 이게 통할 지 어 현식이다 수고 풀 폼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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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파이브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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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무적 특.. 무적은 아님.. 보전.. 무적.. 무적 으어.. 무적.. 무적 아이고, 실수하네. 지옥검이랑 방에 쭉 치우면서 해시계 돌리면 위험해. 어. 룬 피해시계. 지옥감에서 지옥불 뽑아서 다 태우면 됩니다. 상점에서 제거를 쭉 뽑아주면 됩니다. 룬 피해시계. 다시 해보면 되겠다. 다 된거 아냐 이제? 무감각도 필요없잖아. 무감각 약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필드에서 나오면 지옥일거 같은데. 안개 돌파. 어, 몽둥이 잠깐만. 아이, 몽둥이 뜰줄 알았으면 지옥검 먼저 보여서 쓰는건데. 흠. 지옥검 개세네. 지옥검은 평소에도 좋죠. 아, 몽둥이 뜰줄 알았으면 좋죠. 아, 몽둥이 뜰줄 알았으면 좋죠. 아, 몽둥이 뜰줄 알았으면 좋죠. 강해가 제일 무려. 강해가 제일 무려. 완성시키고 말할걸 둘 둘 둘 부적은 둘이면 안되지 부적은 하나여야 해 부적은 하나여 부적은 하나여 부적은 하나여 부적 abandon 교본 밸류도 따져보면 아이언클레드가 제일 높지 않나? 도서관에서 자른 아이언클레드 디펙트가 높나 아클이 높나 제작진이 없어야지 도서관에서 자른 아이언클레드 yr봄스 저렴한 면 색 효과가 좋은 아이영크 고서가 뭐가 나오는다 상관없는게 아크 따귀 때리 따귀 맞았다 아 후리검도 떴네 좋아 심장클 해냄 드리퍼 드리퍼가 낫겠지 트롤라베 해봤자 업그레이드 될거 같은데 카카오톨 끝 카카오 부싱 렀라 굿 약혼 넣었어도 되겠다 개꿀 대갑축 공짜로 해주네 구급상자가 필요 없잖아 어차피 기사회생으로 다 태울건데 2. 권리 5. 전망 2. 사면 6. 좌우 5. 상상 이거 잡으려면 흘려보내기 써야지 같은 조건을 사일런트로 하기 사일런트는? 사일런트는 변화조개 사일런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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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몇 대 때려도 돼? 사일런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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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적이 부적하네 사일런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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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론즈 클레드 크론즈 클레드 얼알 해시계가 센걸까? 아이언 클레드가 센걸까? 사일런스로 한번 더 해보면 알겠지? 크론즈 클레드 크론즈 클레드 크론즈 클레드 이번판이 치트를 안쓴판이어서도 이렇게 됐을거라는거지 마지막으로 개념 열심히 땀 흘리는 달팽이 흘리는 달팽이 애초에 지옥범박에로는 못 깨는 미션인데 이렇게 되는게 당연한 수술 아니겠습니까 심장을 지옥검 방해로만 깰 수 있으면 이게 이미 성립이 됐을까 슬더스가 게임 취급이나 돌았을까 심장은 명랭이 필요합니다 룰이의 마리아 요거지하며 흑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흘레가 나와서 기사를 못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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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 와놈 와놈